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들창코 관상성형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콧구멍이 훤히 보이는 얼굴에서도 그 원인에 따라서 코가 짧을 경우와 코가 길 경우 또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길 경우에 대해서 각각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가 짧으면서 콧구멍이 보이는 들창코가 있는데요 이렇게 치조거리 돌출이 되면서 콧구멍이 보이는 타입을 우리나라 동양인에서도 굉장히 좀 싫어하는 들창코 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코가 짧으면서 들창코였지만 원래는 들창코가 아니었는데 살면서 노화로 인해서 아니면 성형수술로 인해서 들창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얼굴을 세련되게 한다는 일명 귀족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코바닥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바닥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코끝 비주 인중으로 이어지는 노란선에 비순각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코들림이 오면서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에서부터 입까지 얼굴 중안부가 긴 얼굴에서 이렇게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율은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서 윗입술과 인중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지면서 코바닥을 잡고 내려가면서 콧구멍이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치료 방법으로서는 콧구멍이 보인다고 해서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코끝을 비중격 연골이나 늑연골 등으로 코끝 내리기, 비중 내리기, 비공 내리기를 하게 되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길이가 긴 얼굴에서 코가 더 길어지게 되므로 말상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콧날개 올리기를 하여서 콧구멍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왼쪽에 코바닥에 내려와 처진 얼굴을 오른쪽과 같이 바짝 위로 올라 붙는 얼굴로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얼굴이 젊은 얼굴하고 나이든 얼굴에 상징적인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술은 콧구멍을 안 보이게 파란선 방향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빨간선 방향으로 콧볼 올리기를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중이 위로 쫙 올라 붙어서 젊고 짧고 작은 얼굴로 만드는 방법이 저희 병원의 무용인중 패키지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노화로 인해서 생기기도 합니다만 일명 턱끝을 이렇게 갸름하게 한다는 V라인 턱끝 수술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왼쪽과 같이 턱끝 받침이 없어지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자주색과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턱끝살이 떨어지면서 입술 자체가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노란색 방향으로 아래로 이렇게 당겨지게 되면 황토색 화살표 방향으로 융경이 길어지게 되고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콧날개 처짐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코끝은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코들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 방향의 벡토로 인해서 코들림이 오면서 들창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현상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입구조 자체가 눈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서 이 얼굴에 중안부가 나이가 들면서 길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치료 방법은 콧날개 올리기를 해서 들창코 교정을 하고 콧구멍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어진 인중을 또 축소하고 하관을 보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술이 저희 박현성형외과의 무용인중축소 패키지 성형술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